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를 정부 효율성부 책임자의 임명함에 따라 도지코인 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 효율성부는 관료적 낭비를 줄이고 연방 정부 관행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이러한 발표에 따라 도지코인 가격이 눈에 띄게 급등한 것은 물론 장밋빛 전망도 쏟아지고 있어요. 사업적 통찰력과 리더십으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이 부서를 이끌게 됩니다. 많은 분석가와 전문가들은 도지코인 목표가를 2.4형 달러로 조정했으며 이러한 뉴스의 모멘텀이 계속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지코인의 상승이 두드러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투자자의 관심이 계속 증가하면 지금까지 보지 못한 가격을 보게 될 거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여기에 도지코인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한 소식도 점점 열기를 더하고 있는데 아직 공식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분석가들은 그러한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는 가운데 도지코인도 다른 가상화폐와 마찬가지로 ETF 승인을 받는 다음 가상화폐가 될 수 있다고 밝혔죠. ETF가 승인되면 새로운 기관 투자자 수요 유입으로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개인적으로 ETF 승인이 도지코인의 상승세를 더욱 촉진한다면 밈코인이 아닌 주류코인으로 자리 매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밈코인 최초로 도지코인이 ETF 승인을 받는다는 얘기죠.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이 죄다올라 어떤 코인에 주목을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올해 2024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적고 부담이 없는 돈으로 수억, 수십억의 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올해 11월 딱 한 번의 찬스가 남아있는데 그 기회를 이 영상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올해는 모두 부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은 우리 개미 투자자들 그리고 투자를 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중간중간 여러분들의 생각을 뒤바꾸기 위해 기분 나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들을 해드릴 테니 남의 충고를 힘들어하거나 심신이 미약하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코인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뜬구름 잡는 허황된 꿈을 꾸지 말고 철저하고 현실적인 투자 계획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투자 기관과 부자들이 종목을 선정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 방법 그리고 2024년 하반기 지금 그들이 투자하는 코인 종목은 과연 어떤 것인지 영상에서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 테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서민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정말 있을까요? 돈 버는 방법 부동산, 주식, 코인 투자 잘하는 방법 이런 걸 알려주겠다는 유튜브 영상 책 모두 읽어봐도 제대로 된 방법은 없고 매번 같은 소리뿐이죠. 투자를 잘하는 것처럼 본인이 얼마를 벌었다느니 현재 수십억 아파트에 거주한다느니 자랑은 자랑대로 늘어놓고 방송을 하지만 실제로 번도는 별로 없는 빈술의 전문가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쯤 되면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미래가 존재할까? 그런 방법이 진짜 있기는 한 걸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기업 회장님 만큼 혹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재벌만큼 수조원의 재산을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치열하게 사는 것보다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남들에게 티나지 않을 정도의 부자로 조용히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게 모든 서민이 바라는 최종 목적지 아닐까요? 주식이나 부동산보다 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10배, 50배, 100배의 수익을 올려 매일 반복되는 지긋지긋하고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인생 역전으로 편안한 노후까지 보장받는 거 이게 가장 원하는 사람 아닐까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 영상은 분명 그 해답을 찾아드릴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 우리 돈으로 약 천원도 되지 않았던 비트코인을 사지 못한 것이 아쉬우시죠? 단돈, 만원만 사놨어도 분명 우리들의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말이죠. 게임 테마부터 NFT 테마를 거쳐 메타버스 테마, 그리고 밈코인 시장까지 단 6개월도 안 되는 시간에 수백 배를 끌어올렸던 당장 2년 전에 수익조차 놓치신 분들, 지금도 그때로 돌아간다면 샀을 텐데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이제 막 코인 투자를 시작해보려는 분들과 그동안 코인을 투자하면서 절대 절명의 모든 기회를 아쉽게 놓치신 분들께 전해드리는 중요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하반기가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는 초대형 테마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쭉 이어지는 바로 그 테마 이제 여러분들의 앞에 오픈됩니다. 디지털 자산의 친화적인 공약을 내세웠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대선 유세기간 동안 자신을 가상화폐 대통령이라고 칭한 바 있고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재선으로 가장 혜택을 볼 기업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트럼프를 공개해 지지해온 머스크는 선거 기간에 트럼프 캠프에 약 180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내면서 선거 운동을 펼쳐왔는데요. 트럼프는 대선 승리를 선언하면서 머스크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자 새로운 스타라면 자신의 최대 기부자인 머스크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죠. 이런 일론 머스크도 AI 산업에 언급을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AI 정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AI 분야로 선도하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일론 머스크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현재 부통령급으로 영향력이 있는데 AI 산업에 뛰어든다면 AI 코인들 또한 큰 폭등을 이뤄낼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대표적 산업이어서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힘을 실을 수 있을 거라고 입을 모아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즉 AI 테마에 지금 100%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어떤 투자 전문 채널에서도 해외 전문가들이 2024년이 가기 전에 잡는다면 최소 500배 이상 상승할 거라고 예측한 숨겨진 비밀 종목까지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에서 명확한 근거 자료들과 함께 모든 시청자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요 좋아요 이거 하나만 보고 방송을 하니까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즉 AI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과학의 세부 분야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전부 공학 분야에 있어 하나의 인프라 기술이기도 하죠. 즉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며 인간의 지능을 기계들이 인공적으로 시연한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식까지 모르더라도 인공지능 AI 하면 대부분이 이게 어떤 것들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워낙 올해 전부터 전 세계인들은 문화적인 컨텐츠로 간접적인 접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생소하다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인공지능 AI 분야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 것이며 지금은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 테마가 암호화폐 시장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는지까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중요한 내용들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시청자분들의 통장 잔고를 늘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을 하나 손꼽아보라고 한다면 먼저 자율주행 분야가 되겠죠. 전기차라는 큰 키워드를 넘어서 자율주행 기술로 테슬라의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었다는 건 주식을 모르는 분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선거 공식 기부금만 약 1670억 원을 내며 올인을 했는데 이번 대선에 진정한 승자로 평가되면서 테슬라 주가도 고공행진을 했죠. 대선 이후 사거래일간 39%나 급등했고 개인 자산 증가본만 98조 원을 넘어섰어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분들은 생활에 가장 밀접해 있는 챗GPT 또한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요. 미리 학습을 마친 트랜스포머가 우리가 궁금한 질문에 답을 하거나 번역을 해준다거나 특정 장소를 찾아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종합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보시죠? 분명 AI 인공지능 분야는 2020년부터 대중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았는데도 왜 지금 2024년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일까? 이 부분이 궁금하실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개혁의 시작 완성형 단계에 대한 계획이 확립되고 투자금이 몰리는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대변해주는 부분이 AI 자체가 올해 구글 검색 키워드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제치고 관심도 1위에 등극했다는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기존에는 2021년에 제동이 한 번 걸리는 바람에 모든 사업 분야가 주춤했었던 적이 있었고 유네스코에 권고가 있었단 말이죠. 윤리, 집행, 책임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시스템 자체가 편향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 쉽게 얘기해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이 확립이 강력하게 필요하다라고 권고를 했었습니다. 유네스코의 권고는 국제적인 협약보다 구속력은 약하지만 선원보다는 강한 만큼 세계적으로 힘이 있는 국가, 기업이 나서지 않는 이상 뭔가 더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지 않을까? 투자 심리 또한 위축되는 현상을 겪어야만 했었는데 사람 그리고 과학자의 욕망은 끝이 없다고들 하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주축으로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온 AI 연구는 결국 하나 둘씩 그 결실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하실 때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니 집중해주시길 바랄게요. 최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주요 AI 코인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어요. 코인마켓 캡 기준 비트코인이 전주 대비 8% 오르는 동안 렌더 토큰은 42.5% 아깜 42.12% 월드코인 20.33% 더 그래프 19.24% 니어 프로토콜은 18.71% 상승했는데 이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주요 코인보다 높은 주가 상승률이죠. 이번 AI 코인 상승의 배경에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는데 올해 초 엔비디아가 AI 관련 성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코인들이 테마성 상승을 보인 바 있죠? 이번에도 엔비디아 주가가 반등하자 AI 테마 코인들이 함께 오르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최근 미국 고용 지표가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AI 코인의 상승세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통상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되면 테마성 코인들이 먼저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마련인데 AI 테마가 비트코인 상승률을 능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AI 테마주들 매집이 이뤄지는 만큼 이 종목 역시 거친 매집을 반복하고 있으며 많은 코인 전문가들이 최소 500배 이상을 예상하고 있어요. 이 코인을 제2의 도지코인 시바이노 코인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 사진 보이시죠? 바로 너무나 연관성이 깊은 비밀 종목이기 때문에 먼저 보여드리게 되었고요. 일론 머스크와 민코인이 결합된 획기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 상승의 시작으로 대량 고래, 대형 기관 같은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특정 테마에 흘러들어와서 그와 관련된 코인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순환 펌핑이 존재하는데요. 투자로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하고 잘 들어주셔야 해요. 예전에 코인으로 초창기에 투자해서 돈 벌었던 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곧 찾아옵니다. 요즘 시대가 굉장히 빠르고 트렌드가 확확 바뀌죠. 젊은 층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투자는 바로 민투자인데요. 지금 당장 유튜브 쇼츠, 혹은 틱톡을 봐도 요즘 유행하는 무슨 무슨 챌린지, 그리고 어떤 춤을 따라하는 등등, 어떤 한 유행이 돌면 급속도로 퍼져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정도로 관심이 상당히 뜨거운데요. 여기에서 바로 게임이 끝난 거죠. 특히나 젊은 층들은 시대의 유행에 민감하고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들은 바로 밈코인에 투자를 해요. 지금의 젊은 층들은 밈코인에 투자를 하는데 로또 복권 살 돈 5천원, 만원 같은 소액인 돈으로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 투자를 해 수억, 수십억의 부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밈코인 투자를 전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국내 현금 부자 11위권에 있는 한 인물이 벌어들인 돈은 무려 거의 8조에 달하는 돈을 벌었으니까요. 기존에 코인들은 서서히 상승을 해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장난으로 시작했던 밈코인은 오히려 그 어떤 코인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죠. 그것도 아주 단 기간에 말이죠. 이렇게 단 기간에 큰 상승이 나왔던 대표적인 코인이 바로 밈코인의 시초인 도지코인을 따라서 만든 많은 사람들이 아는 시바이누 코인인데요. 제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시바이누는 고작 10개월 만에 무려 161만 배에 상승이 나왔었던 걸로 유명한 코인이죠. 만원만 넣어놨어도 161억원 30만원만 넣었어도 4,800억원 300만원만 넣었어도 무려 4조 8천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시바이누는 이미 시가총액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당장 투자를 해도 수익을 얻기는 쉽지가 않아요. 시바이누 다음으로는 페페코인이 있죠. 페페코인 역시 3주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500만%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어떤 투자자는 380만 달러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고 하나로 환산하면 약 50억 이상의 수익금을 달성한 거예요. 이러한 밈코인들은 아직도 많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만큼의 상승률을 보인 코인들이 많아요. 이 시장의 최대의 장점은 시가총액 상위권으로 누구나 다 할 만한 메이저코인이 돼버린 도지코인, 시바이누, 페페코인과 같은 코인들을 제외하고는 비트코인의 장세하고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순수하게 인기만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갈 수가 있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유명인사의 언급이 동반되었을 때 더 큰 시너지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건 너무 알턱이 없죠. 밈코인의 조상급인 일론 머스크와 같은 대형 유명인 같은 사람이 어떤 걸 언급할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트렌드나 유행에 대해 빠르게 캐치하는 방법인데 이것 또한 관심사가 다르거나 시간이 없어서 트렌드를 빨리 읽지 못한다면 빠르게 캐치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다면 이렇게 최신 정보들과 트렌드를 미리 읽어서 전부 다 알려드리는 저희 영상을 꼭 챙겨봐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 밈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너무 확신해 차고 너무 욕심을 부린 나머지 오를 거란 기대만 너무 강해서 너무 많은 돈을 한 가지 종목에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항상 투자의 기본 원칙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물론 밈코인이 적은 돈으로 100만배, 천만배 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도 어느 정도 나름 리스크가 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밈코인에서 리스크 관리란 무엇일까요? 어차피 밈코인이 적은 돈을 투자할 거고 적은 돈이라 그게 상관없다 이걸까요? 100만배, 천만배를 간다고 해서 그것만 너무 믿고 욕심을 부려서 올라가는 것도 계속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하는 수익을 그려두시고 해당 수익에 접근했을 때 과감하게 수익을 보고 나올 줄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나왔는데도 그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가서 배아파 하실 게 아니고요. 또 다른 투자처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다른 코인에 또 다시 재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언제나 투자는 항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밈코인이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걸 염두하시길 바랄게요. 정말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봤을 때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 그리고 서민들이 복권 한 장 살 돈으로 정말 큰 수익을 맛볼 수 있는 진짜 리스크가 적은 투자 시장은 밈코인 투자밖에 없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매번 강조를 드려왔지만 단순히 5천원, 만 원을 투자해서 하루 사이에 수억 수십억의 부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은 바로 여기 밈코인 시장에 있다는 거예요. 저도 수없는 차트 공부를 해서 벌어들인 돈보다 그냥 생각 없이 넣어둔 밈코인 투자를 통해 더 많이 벌어봤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밈코인들은 여전히 나오고 있고 제2의 도지코인, 제2의 시바이누 같은 코인들이 우리가 미리 알아버리지도 못한 채 어느덧 이미 뭐 몇 천배, 몇만 배 뛴 코인들이 여전히 많아요. 이러한 투자는 단순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인생 역전,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흔히 밈코인을 얘기하면 밈코인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말들을 하곤 해요. 밈코인은 가치가 없다. 밈코인은 비전이 없다. 밈코인은 사기가 많다. 이러한 사고 방식이 오래된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은 정말로 앞으로 오를 수 있다고 확신을 하실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이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데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만 하면 되지 왜 그 방법을 알려주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려도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하는 사람들만 하고 아는 사람들만 한다는 얘기죠. 젊고 어린 사람들도 트렌드에 빠르고 날카로운 사람들만 하고 있지.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도 이 시장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전 세계 인구의 약 7% 정도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데 지금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7% 안에 드는 선구자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뒤늦게 따라온 사람들이 우리를 미래를 내다보는 선구안이 있다며 선구자라고 부르면서 진작에 했어야 했다며 후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코인으로 인생 졸업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밈코인을 선택하는 기준은 10가지 정도 되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밈코인을 거래할 때는 안전한 게 중요하겠죠. 거래소가 가장 중요한데 보안성, 수수료, 시장 접근성 먼저 이거를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밈코인 시장 분석을 합니다. 밈코인 시장의 현재 추세와 기술적, 기본적 분석을 통해 앞으로 상승이 나올지의 판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는 밈코인 투자에서 필수적인데요. 먼저 투자 금액을 5%에서 10%로 제한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급격한 손실을 피하는 데 도움을 주죠. 이러한 선택 기준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 미국 대선 테마주 AI 테마와 밈코인이 결합된 최소 500배 상승 예측 코인을 공유받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5787-2037 이쪽으로 부자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올해는 모두 부자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문자 내용도 부자니까요. 010-5787-2037 이쪽으로 부자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코인을 살 필요는 없어요. 투자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그로 인한 책임 또한 개개인한테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코인의 이름만이라도 한번 받아보시고 실제로 이 코인이 단기간 내에 100배 상승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관망을 하는 걸로도 되게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 코인은 앞으로 최소 500배 수천 배 이상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삼아 만원 오만원만 담아놓으시라고 나중에 정말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문자를 못 보내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10-5787-2037 이쪽으로 부자라고 문자 한 번씩 보내주세요. 저는 종목 공유를 빈미로 금전과 후원 유도 같은 거 절대로 없으니까요. 사칭 사기만 주의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폭등 종목 공유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모두 수억 수십억의 부자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